안녕하세요. 오늘은 How long is forever?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트윙클, 오른발 크로스, 홀드, 사이드, 투게더, 왼발 크로스, 홀드, 사이드,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으로 위브 스텝, 오른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홀드, 왼발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포워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라이트클럽 베이직 스텝 하실건데요.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왼발, 사이드, 홀드, 비하인드,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홀드, 비하인드,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왼발, 사이드, 투게더, 왼쪽 4분의 1턴, 왼발, 포워드 스텝, 홀드,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백, 왼발,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ez, 투게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